마지막 좋았다 깔끔하다 지금 깔끔해 아 근데 자꾸 좀 로우큐 잡히는 것 같았어 달달하네? 어 달달해 로우큐 달달하네 자 한판 이겨 몇 점이야 거의 뭐 17점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우리팀 다이빨 딱 느낌 아으네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좀 삐를 가고 있어 와이스 우리팀 깔끔하다 오케이 자 가는 중 다 앞이야 다 앞이야 니네 앞이야 완벽해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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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드 하나 잡고 나이스해 나 봐줘 내 스케 미드였어 나이스 해체 드시고 우리팀 너무 좋았다 쌍대표 인포 없다 사이퍼캠으로 여기 인포를 따라왔냐 어 뭐야 실제로 뭐야 사이트 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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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하고 2의 미드였나? 모르겠다 어 해팅 가능한 건데? 이거? 나왔어 왔어 내 앞에 야 내 DDD 깔끔했다 저희가 앞에 한 번 한턴 전진을 계속 나갈까요? 얘네 인포가 좀 부족해서 카메라 나이스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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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내 앞에 하나 B1X B1X 쩔쩔 뭐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거 잡아봐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지 와우 와우 침착 그 자체 시발 와우 침착 그 자체였다 침착 그 자체 침착 그 자체 깔끔했다 소고기 좋았다 침착 침ixa 타임은 깔끔했다 얘들아 가야 돼 가야 돼 뭐 나 나와봐 체임버 너프 리워크되는 체임버 어떻게 생각한가요? 옛날 체임버보다 확실히 구려졌는데 일단 좀 봐야죠 부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치라 저번에 내가 잠들어서 못왔다 미안하다 미안하니깐 급한 킬장 5000원으로 할게 이겨라 어 그래요 사커드래곤씨 고마워요 사커드래곤 그래요 고마워요 잠들어서 확인 2판 킬당 5000원 오케 아니 저분 근데 킬하시고 안쏘셨는데 그때 킬당 3000원 하신다고 그러고 안쏘셨던 그 전례가 있었던 분이라서 이제는 반신반의하고 그냥 하는거야 방송 계속 기다리다 오늘 왔다고 아 그래요? 어우 감사합니다 사커드래곤씨 알겠습니다 사커드래곤씨 지금 5만원이거든요 벌써 5만5천원 이걸 쏘시겠냐고 애들아 5만5천원인데 인마 지금 20킬하면 10만원인데 인마 쏘겠어? 쏘시겠어 사커드래곤씨가? 어?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한데 어?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한데? 아! 아 미안합니다 오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판 진짜 열심히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! 비덤 비덤 와 이쒸에이 언제든지 그 여유로우실 때 여유로우실 때를 때 예 여유로우실때는 아 개암오죠 이거 다 됐어 넌 잘 쏜다라 위에 못가리 왼쪽병 아아아아아아아아 에이사이트 이 새끼들 밀리는 거의 밀리는 느낌인데 어 뭐야 둘 더 둘 더 셋 더 셋 더 셋 더야 셋 더 어 뭐야 나이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뭐냐 쉬마야 뭐지 B 오픈이다 B 오픈 아 오케이 여러분 B라시가 진짜 B라시 와 이게 말이 돼? 오오오오 아 이거 잘 따라왔네 택사하고 시트 아 여기가 아 시바 이거 이거 밤블레에서 존나한다 얘들아 월 나오러 천천히 천천히 빠지고 가위파 개피 저 도구로 범부러가고 있는데 저 도구로 범부러가고 있는데 사이타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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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업세 기업세서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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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와 이 새끼들 밤뿔 씨바 새끼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피키만 잡아 내가 이거 텔 탄 다음에 여기 있는 오픈 잡아줄게 다 됐어 피하나 나이스 못봤다 못봤다 피가야 돼 피가야 돼 형들 피가는게 맞아 더 잡고 나이사 나이스 파이팅 미드 대신 미드 미드 대신 미드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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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나 사이타네 가켓다 아 닌을 다 알고 있어 오우 궁극기 준비 완료 캐릭터는 안 돼 시래컨 네 나이스 나이스 니 개세 태창이야 아 나온다 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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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이겼다 시간 땜에 이겼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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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자 싸코 드라곤씨 아직 계십니까 채팅을 좀 틀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 18길 했습니다 싸코 드라곤 형님 와우 아직도 기준은구만 판빈아 싸코 드라곤 형님 제가 20킬러 갑니다 미드 하나 미드 하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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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냥스 50 마냥스 50 나이스 GG 깔끔하게 이겼다 형님 형님 아 19킬입니다 형님 가시죠 아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 19킬 킬당 5천원 사커 지드래곤 형님 여기요 아 아 사커 지드래곤 아 씨 시빨킬 새끼 욕간네 진짜 오 어 하나씩 오케이 형님 19킬입니다 형님 19킬이면 5천원 더하기 5만원에 5구 45니까 9만 5천원입니다 형님 오케 충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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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자 레전드다 레전드 제발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거 부원이 접수되었습니다 5 4 5 4 3 2 1 5 와 아 형님 장난치지 마세요 하 아 형님 장난치지 마세요 하 하 하 하 형 시옷발 기죽지마 레디언트 1페이지 가야지 그래 그래 율국아 하 고맙다 하 율국아 고마워 영웅 영웅은 죽지 않아요 하 하 하 하 하